그럼 동민이 형 것도 한번 까면 되겠다 시원하게 010 어? 나는 그.. 빠꾸 없는 편인데? 예? 아거는.. 아거는 풀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노출 한 세 번 됐어서 저는 공개해도 돼요 중력씨 아거씨는 빠꾸가 없어요 후진하다가 패넬이 뒷구녕 박아가지고 빠꾸가 없으시거든요? 여러분들? 중민번호가 중력씨 그 번호 공개하시면 중형님 지금 법원에서 아! 미쳐! 아 아아! 이게 미친 구원! 어? 추이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? 여러분들 나중에 짜증기 해보세요 7194 뭐? 나 다 깐다 그냥? 추이님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3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이 씨.. 아이 씨.. 잠깐만 아! 침새대! 아! 잠깐만 하니! 미쳤다!